장미천 선수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2014년도 올 여름에는 아이스버켓 챌린지가 굉장히 화제를 모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장미천 선수가 제가 보니까 SNS에서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이 그 세 명을 지명을 하는데 우리 민영 씨를 지목하는 뭐죠 그거? 제가 그때 한창 핫스톤 아웃 그 전인데 그 전에 이제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맨날 칙칙하게 남자들끼리 하다가 이제 여성 게스트 분이 있으니까 재밌더라고 그리고 또 이쁘시고 그러니까 팬이 됐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친구 추가로 페이스북을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신청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유명하니까 저 혹시 그 뭐 예전 일이니까 장미천 씨 여자친구가 굉장히 이뻤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죠? 헤어진 지 좀 됐어요 2년 정도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이제 새로 찾아야 되니까 새로 찾아야 되니까 새로운 인연을 찾아서 흑심? 흑심? 흑심은 아니죠 백심이죠 아 백심 깨끗한 마음이죠 우리 민혁 씨 네 어땠어요? 지금 얘기 듣는데 우리 민혁 씨가 한 번도 한 번도 남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턱을 갠 적이 없어요 보통 그 여자와 대화할 때 여자가 이렇게 턱을 갠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제가 스타트를 해봤잖아요 저번에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시는 분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이렇게 네 뭐 오직이 뜬금 없었죠? 네? 뜬금 없었죠? 아 그때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 받았었는데요 아이스버킷 안 하지 않았어요? 아 그때 제가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 말씀하시는 거냐고 댓글은 달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할까요? 네? 오늘 할래요? 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인연이 있고 또 현장에 이렇게 오니까 또 직접 보고 아 그렇죠? 네 확실히 실물이 낫네요 장민철 선수가 핫스톤도 많이 합니다 오 제가 봤을 때는 네 민혁집 때문에 시작을 하고 친해지려고 언젠가 한번 나가서 내가 만나야겠다 요즘에 뜬금포로 저한테 맨날 배틀를 해서 형 함께 맞아고 갑자기 근데 핫스톤이 저랑은 몇 번 했었어요 생각보다 잘해요 저도 몇 판 지고 했었어요 자 뭐 어쨌든 하지만 이겼지만 네 인연이 됐고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는 행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1인 MC지만 네 소은병구 선수 없을 때 뭐 한 건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계속 사실 제가 거기 와서 느낀 게 제가 병구 형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부러웠었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부럽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민영 씨 볼 수 있어요 정면에서 민영 씨 보니까 그 자리가 딱 명당이야 거기가 여기 명당이네요 원래 2년 되면 뭐 일은 세죠